안녕하세요. 파고다 대현 유캔 토이 게시 이민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2의 의문사 의문문 한 문제 풀어보실게요. Number 9 When is the orientation for the new employees? A. The trainers are well known B. On the 12th floor C. Jack has that information 네, 정답은 C가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핵심은 When is the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언제야 신입사원을 위한이라고 했죠? C번에 보니까 제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제3자에게 물어보라는 뉘앙스로 정답을 주었죠? 만약에 직접적인 정답이 아니라서 어렵게 느껴졌다면 오답소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A번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는 잘 알려져 있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연상단어 오답이 되겠죠? B번 같은 경우는 12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외열에 대한 답변이니까 오답소거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